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여 이 땅 치유하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부활의 증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우리는 그것을 자연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이 천지 안에 이런 신앙의 신비 부활의 신비 이런 것들을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에 수없이 많은 은하수와 별들을 볼 때 저것이 어떻게 우연히 생겨진 것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부활의 증거 역시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나눠드리죠 그 계란을 나눠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계란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돌멩이 같아 보이기도 하고 동그란 것이 뭐 그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죽은 것 같아 보이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계란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생명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꼭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는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 계란이 깨지면서 그 안에서 병아리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이 우리가 볼 때 보여지는 대로 보이는 것이 그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열 달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열 달 동안 숨 안 쉰단 말이에요 코로 숨을 안 쉬어요 쉴 수도 없죠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열 달을 이 안에서 버티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열 달이 지나면 우리가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출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산을 하고 나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살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눈으로 뭔가를 보게 되고 먹지 않으면 이제는 죽게 되는 것이고요 숨을 안 쉬면 이제는 죽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는 열 달 동안 코로 숨을 안 쉬었는데도 살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다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 속에 또 뭘 꿈꾸냐 하면 영원한 세상을 꿈꾼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런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세상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그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도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허무 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측할 수 있게 하나님은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바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고 그 부활신앙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바울이란 말이죠 그랬던 사도바울이 왜 하루아침에 바뀌었겠느냐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고요 어느 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울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본다 말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사도바울 늘 돌을 던지고 핍박하던 그 사도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돌에 맞고 핍박을 당하는 자리에 섰어요 도대체 무엇이 사도바울을 그렇게 바꿨겠는가 여러분 사도바울 돈 줘서 그렇게 바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명예를 주겠다고 누가 유혹을 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위를 주겠다고 유혹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척을 했겠습니까? 사도바울은 이미 그 가문 자체가 그런 모든 세상적인 배경을 다 가졌던 사람이 그런데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마지막에는 보금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일을 그렇게 마지막의 운명을 그렇게 끝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사도바울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색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장님이 되는 경험을 한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면 3층 천에도 3층 하늘에도 올라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나니까 이제는 너무나도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가졌던 것들 배설물과 같이 여겨도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의 전 생애를 바치면서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사도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지금 받는 고난은 창차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밖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분명한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속아 사는 사람들입니까? 사도바울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때로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닥쳐오고 그럴 때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금방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이 힘든 세상을 버티고 이기게 하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또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보면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방종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옳은 것, 이런 것조차 사는 게 아니라 그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바른 인생을 살게 되어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내가 아무리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면 그것을 돌아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 진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사도바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그 얻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단순히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힘과 원동력이 되려고 그러면 이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때 삶과 연결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그렇게 승리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두 가지 말씀을 잠시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매 순간 죄와 싸우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성도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그러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뭐겠습니까?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죽지 않고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부활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은 죽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됐는가? 그럼 우리는 얘기하죠 온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아니요 틀렸어요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왜 죽으셨느냐?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70억 명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 과거부터 하면 수백억 수천억의 사람들이 살았겠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수천억 분의 일로 나누게 되니까 별로 감사함을 못 느껴요 예수님 죽으신 건요 온 인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늘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요 당신 자신에 대해서도 철저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 마음속에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그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심판인지 아십니까? 그 심판 때 앞에 우리가 서 가지고 떨게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 법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의의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우리를 바라볼 때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내가 사랑하는 너희를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니 누가 죽기는 죽어야 돼 이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지만 내가 사랑하는 너희를 죽게 할 수 없으니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 길을 선택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짓는 죄 내가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그 범죄함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죽게 만드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죄와 싸우는 자가 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되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러고 말아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스 12장 4절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여러분 정말 처절하게 죄와 싸우는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에 진짜 감격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취하는 태도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이제는 죄와 싸워야지 이렇게 결단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게 얼마나 쉴 틈 없이 우리에게 공격해오고 덤벼드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 공격이 자꾸 쏟아지는데 한 번 죄와 싸워서 이기지만 하루 종일 다른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죄와 싸워 이기지를 못하고 늘 이렇게 넘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매일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겨낸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계에 보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바라보고 뱀이 유혹하는 소리를 하게 될 때 그 유혹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하와가 말이죠 넋이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먹지 말아야 된다 먹으면 죽는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창세계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는 즉시로 먹음직스러웠다는 거예요 보암직스러웠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을 유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혹은요 때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양심을 마비시켜 버려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일단 먹고 보자 이렇게 돼요 하와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저거 먹으면 좋을 것 같아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 죽을 때 죽더라도 한 번 저거 먹어봤으면 좋겠어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선악과를 먹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보면 동일한 거예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죠 그거 하고 싶은 거죠 그거 먹고 싶은 거죠 가지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한 번 이런 편법을 사용을 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질 수 있다 그러고 그러니 그냥 보는 사람도 없고 나를 정지할 사람도 없고 세상법도 뭐 그런 것들을 괜찮다라고 얘기하니 이거 뭐 대충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 저질러 보니까 저지르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쾌감을 누리는 거죠 그게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자꾸 인이 박이다 보니까 이제는 내 이성이 죽어버리고 내 양심이 마비가 돼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은 괴로우니까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화시켜요 세상 사람 다 그러는데 뭐 어때서 그렇습니까 요즘 안 그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꾸 합리화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지금 합리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가서는 후회하게 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후회하지요 하와가 후회하지요 죄 지은 사람들이 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다 후회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참아내는 사람 이겨나가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그걸 이겨나가고 버티는 것이 힘들지 모르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기를 잘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아 보이고 또 내 삶이 풍요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존경을 받을 것도 같고 그래서 자꾸 죄의 유혹이 오면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세상적인 거에 현혹되어서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그런 게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을 보면 아 저분은 벌써 양심이 마비가 되신 분이로구나 죄를 죄라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로구나 자꾸 나는 내 생각에는 그것이 괜찮아 보여요 내 생각을 의지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짓는 죄가 오늘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양심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선을 쫓아갔을 때의 결과와 악을 쫓아갔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죄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내 욕망 따라 살지 말고 내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의 유익조차 살지 말고 오직 진리를 따라서 옳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와 싸우는 자를 붙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죄와 싸우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를 붙들시고 그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우게 될 때 그것이 이 순간은 힘이 들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붙들시고 승리케 만드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싸워 이기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까지도 친히 다 담당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의롭게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길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 다 느끼면서 다 경험을 하면서 그런 고난과 환란을 겪어내면서 그러면서 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죄와도 싸워야 되니까 사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힘들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오빠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교회오빠, 교회오빠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다큐멘터리입니다 100%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우리 그 시사회에 우리 교회 교육자분들하고 이렇게 다녀왔어요 5월 중순에 개봉이 된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볼 수 있으면 한번 단체로도 다 가서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한 교회를 다니는 30대 젊은 집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게 됐는데 아기를 낳고 나서 한 달쯤 후에 남편이 병원회를 갔더니 대장암 4기예요 4기 온몸에 다 암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수술을 하고 떼어내고 항암 치료를 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어내는 거예요 그 아들이 대장암 4기 1기도 아니고 4기라 그러니 벌써 얼마나 많이 퍼졌습니까 온몸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속이 상하고 괴로우니까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항암 치료가 다 그러고 나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어머니가 그러고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또 괴롭습니까 근데 한 6개월쯤 지나고 나서 젊은이 남편 집사님이 항암 치료가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아내가 아픈 거예요 아내가 아파서 아내 병원을 갔더니 아내는 혈액 감사하기예요 참 무슨 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냥 파도가 계속 밀려오듯이 하나가 하나를 견뎌내기도 힘든데 연속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난이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이제 갓 태어난 아기 하나 이제 돌도 안 된 아기 하나 있는데 둘이 두 부부가 죽고 나면 이 아이는 도대체 누가 키웁니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할 때 두려운 생각이 얼마나 들어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두려워하니까 남편이 그 아내한테 하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아내한테 그런 거예요 쫄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부가 말이죠 서로를 격려를 하면서 울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요 대부분이 울지만 웃는 일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젊은 부부는 뭐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것을 두 부부가 견뎌내고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걸 보면서 참 부부로 산다는 것이 뭔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부부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서로가 힘들 때 서로에게 격려가 되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위기를 헤쳐나가요 웃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 두 부부의 신앙이 점점점점 깊어져가는 거예요 건강할 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신앙의 신비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 두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들이 얼마나 주옥 같은 대화들인지 뭐 그런 멋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저 자기네 속에 있는 것들을 던져낼 뿐인데 그것을 보고 있는데 참 목회자를 부끄럽게 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얼마나 참 대단한 신앙인지 이런 얘기를 해요 고백을 하는데 이런 것도 많지만 사실 얻은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요 이런 것도 많지만 얻은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신앙인답게 살지 못했는데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내가 진짜 신앙인답게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죠? 도대체 저 사람들로 알고 저렇게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로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 젊은 부부에게 이 예수님은 유일한 소망이고 힘이고 위로고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버티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돈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게 그들을 그 고난 속에서 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웃을 수 있게 만드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웃는 그 젊은 부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왜 저 고난을 주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 젊은 부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절망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두 부부의 이야기가 하나의 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부야말로 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참 감사했던 시간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은 오늘날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로 자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이 부활의 또 능력을 가지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계시세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인생을 이겨나가시는 그래서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로구나 이것을 세상 앞에 내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의 길게 빛이 dr존한 주의 길 주의 길 주의 길 주의 길 감사합니다.